일단 이상문 행안부 장관이 정부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됐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현재까지 이제 민원 서비스 같은 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또 고장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급조 땜질 처방을 했기 때문에 다시 벌어지는 건 시간 문제인데 그 부분은 여하튼 타협 펑크난 거 이렇게 떼오듯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고장이 안 나죠.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 고장 날 수 있는 거는 이번 기회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쪽은 그동안에 안 봤는데 한번 보겠다. 고쳐야 되겠다 이런 자세만 가져도 국가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세계 최고의 전자정보다 이런 자부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OECD하고 UN에 발표하면 우리가 1위, 2위, 3위 이렇게 했는데 그건 평가 지수가 뭐냐 하면 정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IT 기술을 얼마나 쓰고 있냐. 이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키오스크가 얼마나 보급됐냐. 이건데 거기서는 우리가 거의 횡포에 가깝게 압도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노인들한테 사용도 불편하게 그냥 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 전자기기하고 헹궈보면 우리나라에 따라올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1위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그건 하 뒤쪽이고 이 겉모양이지 이 속, 데이터는 저 속에 들어있는 컴퓨터 속에 그 속에 들어있는 거를 엉성하게 관리 유지하면 나중에 골마서 터지는 거죠. 그거를 지금 보완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새로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54개로 나와요. 54개를 하나로 합치고.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지도가 말하자면 54개 조각조각 나 있는 걸 하나로 합치면 54개에 있는 데이터 개수를 다 합하면 데이터 개수라는 게 이래요. 성명, 주소. 이게 두 개의 데이터입니다. 연령 세 번째 데이터. 이렇게 하면 행안부의 데이터가 2만 개가 안 넘어요. 2만 개도 안 되는 데이터를 여태 관리 안 했다는 것은 거의 직무위기에 해당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행안부의 데이터를 카운트하면 수백만 개가 돼요. 왜 2만 개밖에 안 되는 데이터를 수백만 개로 유지할까. 54군데, 54군데 흩어져 있으니까 그것들이 불필요한 것들이 중복되게 들어가고 그리고 잡동선에 쓰레기까지 다 있다 보니까 합해서 수백만 개. 그걸 2만 개로 줄이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줄이는 과정은 어렵지 않아요. 그건 뭐 저기 금융정보분석원의 혐의 거래 시스템에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서 19년 전에 시스템을 고쳤고 그 시스템이 지금 완벽하게 들어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고치면 됩니다. 어쨌든 시급하게 고쳐야 된다. 빠를수록 좋지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등록 초본을 떼지 못해서 화장을 못 했다는 분들도 있고 에효의 출구가 못했다는 분들도 있고 피해 보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건 대답이 없지요. 왜냐하면 카카오톡이 먹통이 됐다. 그럼 정부가 카카오톡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거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잘못한 거를. 정부가 잘못한 거를 정부에게 잘못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이 공직사회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제도화 안 되어 있다고요. 법제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넘어가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점에서 이게 사실은 첫날 네트워크 오류가 아니라고 했는데 세 번째 날 와서 네트워크 오류라고 하기까지는 일요일은 절차가 있었고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쪽에 이런 결함이 있었고 그걸 고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하는 게 낫고 제가 이제 몇몇 기자를 접촉하면서 투입된 인력들이 중소기업인력들이 고친 과정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쪽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고 데이터 쪽에 문제가 더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있었던 것 같다 하면 벌써 저는 이제 들으면 아, 그쪽이었겠나, 그쪽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어찌됐나 정부의 원인 규명이나 원인 파악이 아직 부족하고 해명도 믿을 수 없고 이 데이터 쪽에 통합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이게 전국 데이터 지도가 있어야 하고 제가 전에 한번 들은 바에 하면 행안부 고위공직자 말에 의하면 대통령실에서 우리나라 국가 데이터 지도 전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그래요. 그것들이 진짜 제대로 추진되는 날이 오길 바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성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